정치인사 빨리 광고 듣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김재수 위원장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김건 여사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열 분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서 오차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또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이 이 엠바고 그러니까 한시적 보도 유예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YTN과 MBC 세계 언론사에서 연알룸TV랑 이런 데서 기사가 삭제됐죠 먼저 나왔다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행사는 보통 하고 나서 하는 거지 앞에 이거를 밝히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였다는데 근데 뭐 또 이상한 게 뭐냐면 경외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보안이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비보도가 됐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설명이었는데 관저에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경외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나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뭐 경호상의 뭐 이런저런 기준들이 있기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적으로 VIP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이 미리 보도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경계하는 거는 뭐 경호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0명 왜 10명이냐 약간 이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현재 여성 의원이 21명이 있는데 그중에 10분을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역구 의원들을 다 만났는데 또 비례 중에서는 이제 조수진 의원은 또 여기에 이렇게 함께 만났어요 왜 이렇게 인원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 9명은 뭐 지역구 위주로 일단 먼저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괜찮은데 조수진 의원이 왜 꼈지? 이거는 이제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아마 굳이 이유를 찾자면 거기가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역구 의원에 준해가지고 사실 좀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확실하진 않지만 조수진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좀 차라리 좀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어필을 좀 일부 하지도 않았을까? 뭐 저는 그냥 이거 제 추측입니다 근데 10명에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아마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스키십을 좀 하려면 여성 의원들과 하려면 20명이 넘으면 사실은 뭐 수만해도 시간이 끝나죠 그래서 전직 영부인들이 여성 의원들을 만난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역대정보 다 있었는데 그때 만난 사례들을 쭉 조사해보니까 대개 10명에서 15명 안팎이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의 의미라고 봅니다 뭐 대단한 의미가 있어서 여기까지는 나랑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고 이 순서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 그냥 스키십 할 수 있는 딱 적정 수를 맞춰서 한 10명 정도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 조만간에 비례의원들을 또 또 한다는 거죠 또 한다는 거군요 다음 주에 하겠죠 다음 주에 한다는 건데 사실 이게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특별 배려를 받은 게 맞죠 말씀처럼 지역위원장이라 그러지만 지역구 의원이냐 비례의원이냐 하고 나뉠 때 지역구 의원장이냐 그 기준은 아니거든요 어디서 당탠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게 보도되는 경위를 살펴보면 대통령 실발은 아닌 것 같아요 국회 정치부 기자들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초대받은 의원들은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 초대받았다 누군가한테 이제 지난 기자한테 나왔거나 이랬으니까 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 대통령실의 보도는 대통령실이 먼저 나오거든요 거기서 뭐 엠바고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정치부에는 국회에 출입하는 분들은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어떤 의원이 제가 보기에 아마 이제 입이 근질근질하고 자기도 이제 초대받았다는 얘기를 누군가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도가 됐어요 그거는 대통령실의 엠바고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라서 좀 이례적이죠 이미 다 보도했다가 지워버리면 그게 더 이상해요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도 하면 오히려 왜 지웠지? 더 궁금해한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처럼 안에서 하는 거니까 경험 문제도 크지 않아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 약간 긁어부스러움 받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뭐 보도가 나는 바람에 관저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을 수는 있죠 어디 호텔에서 했다가 이렇게 바꿀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메뉴가 중식이더라고요 맞아요 짜장면 같은 걸 드셨다고 그래서 평소에 중식 요리사까지 있나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누구 뭐 출장 요리나 이렇게 뭐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배달 어프를 한 거 아니에요? 배달 어프를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있겠죠 관저업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래요 일단은 사실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겁니다 대통령이 그 전날에는 여당 지도부와 오찬을 했고 그리고 그 전부터 사실 당대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 누구를 불렀느냐 이래서 따로 만나는 관저에서 따로 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동안 있어 왔는데 뭐 만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전에도 이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드렸던 질문이 아 야당도 같이 보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협치와 관련한 이런 질문들은 매번 이 주제에 있어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변호사님 의견도 좀 듣고 싶고요 네 저도 야당 의원분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부르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뭐 예컨대 야당 여성 의원분들 뭐 대통령 배우자가 초청하고 하는 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면들을 일부 좀 고려했을 겁니다 불렀는데 안 오면 이것도 좀 서로 모양 네 서로 이게 약간 초청을 받는 쪽에서도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대통령이 아직 야당 대표나 야당 의원들을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먼저 만난다 이것도 조금 이거 뭐 대통령 명부인이 또 정치하냐 이 논란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한 것 같고 지금 대통령실의 여러 형태를 보면 일단 우리 팀부터 다진다 이게 되게 강해요 전체적으로 지지층부터 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희 당에 뭐 기본적으로 아주 오래 활동을 하거나 뿌리가 있으시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부터 다지고 간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뭐 행보 자체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뭐랄까요 야하게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친윤 간별서로 직접 나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100분의 국회의원들이랑 일일이 스킨십을 맺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가 그렇다면 사실 뭐 장재원 의원이든 윤핵관이든 정무수석이든 뭐 올라오는 보고서와 각종 기동량은 있겠지만 직접 한 번도 보지 못한 의원들 예를 들어 이 의원들 중에 공천 물갈이 대상도 있을 것이고 공천을 주지 못하더라도 이후에 뭐 기관장이라든지 입각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고려해 볼 만한 인산들이잖아요 인재풀이니까 직접 눈으로 보겠다 그래서 그러면 또 뭐 여성은 내가 더 잘 보일 줄 안다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면접입니까 면접? 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직접 친윤 간별사 혹은 누가 반김인가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불출마 하차와도 이게 관계 있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걸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던 어떤 정치적 야심의 반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면접이라는 얘기는 장성철 소장님이 하시는 건데 안 계시니까 제가 이걸 대신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누구 만나기만 하면 면접이라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이게 김종숙 여사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2020년 저희 총선 끝나고 나서 여성원들이 많으니까 김종숙 여사도 격려 차원에서 또 만나고 2017년에도 만나고 김종숙 여사가 여성원들 만난 사례들은 꽤 되더라고요 총선 끝나고 만나는 거는 면접은 아니죠 아니 그 이유가죠 그 이전에도 만났었어요 2017년에도 만났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당시에 김종숙 여사가 했던 얘기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들이에요 나는 대통령 옆에서 꽃 만들고 있지 않겠다 굉장히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의사를 표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아 이거 적극적인 스킨십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만나는 것을 가지고 면접이라고 보는 거는 사실 그때도 김종숙 여사가 면접 봤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 본인이 사실은 그럼 이제 그때는 그래도 보조하는 조직이 있고 아직 보면 공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이부속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누가 하는지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종숙 여사가 언제 나는 뭐 조용한 내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없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쨌든 그럼 내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누가 보좌하고 누가 뭘 하는지 어떤 예산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국회 차원에서 국민들이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안 돼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면접이냐를 떠나서 지금 야당 여성 의원들은 언강생심이고 같이 당내에 지금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이런 분들이라도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지금 의제를 하는데 안 부르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분들이 바쁘면 제가 대신 가도 됩니다 저도 같이 대고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이제 뭐 지역 비례 이렇게 나눠서 만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도부 만나고 또 초산도 또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어쨌든 저는 뭐 표단속하는 거다라고 봐요 김기현으로 거의 뭐 되는 분위기지만 갑자기 최근에 또 안철수 의원이 좀 뜬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단돌이도 할 필요도 있고 심증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어쨌든 관리 차원에서 지금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지도부 특히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3월 8일 전당대회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겠네요 현 변호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전당대회의 대통령이 사실 참가한다고 해서 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대통령들은 보면 이런 어떤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나 출마하는 과정에 관여를 전혀 안 했어요 전혀 관여 안 했거든요 출마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영상 편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당 행사니까 그런데 이렇게 축전 형식으로 그냥 축하합니다 그렇죠 그냥 어쨌든 그러니까 내빈 입장에서 손님 입장에서 가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처럼 전당대회 누가 나올지 할 때부터 이제 관여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가는 거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거기 현장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의외로 있고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정도까지 관여하고 현장까지 참여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냥 거의 김기현 찍어주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 그날 분위기는 아마 그냥 김기현 추대식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고요 물론 저는 대통령께서 관심이 많으신 건 알겠어요 여당 지금 전당대회가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호흡이 잘 맞는 여당 대표가 이번에 선발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안철수 전 대표든 아니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든 누구든지 간에 그전까지는 이준석 대표였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비대위가 비대위로 연결이 되면서 사실은 여당의 지도부라고 해서 좀 뭔가 안정감을 갖고 대통령이랑 호흡할 수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믿고 맡길 여당 대표가 없는 지금 상황에 얼마나 지금 여당대회, 전당대회에 아무래도 관심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어차피 다 모바일 투표합니다 전당대회 간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 계신 분들 몇 명 안 돼요 저희 당원이 지금 80만, 100만인데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의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것이 그 현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국에서 각지에서 부산에서, 마산에서, 충청도에서 모바일로 투표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이 있다고 김기현 대표 뽑고 이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는 미리 했을 거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이날 참석한다 안 한다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저희 당은 원래 많이 참석해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미리 알리는 거는 사실은 선거운동의 효과가 있어요 아, 이 분석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참석 하나에 안 하냐 사실 그때 가서는 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경호앤바고 상으로는 안 좋은 거거든요 대통령의 동선을 미리 대통령의 동선이 미리 공개된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지도부 오찬하고 나서 이 얘기를 바로 한다는 얘기는 뭐랄까요 조금 더 대통령의 의중에 맞는 후보에게 유리한 화제예요 하나의 이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공개된 거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뭐 그 외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조용한 내조, 당무개입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좀 과하게 좀 레토릭화 돼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 그런데 과하게 레토릭이라고 하기에는 직접 다 했던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안 하겠다 말을 안 했는데 상대 진영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과한 레토릭이 맞는데 직접 하신 얘기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걸 어느 정도 선을 좀 잘 다시 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멘트를 하시면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좀 이 부분은 이게 필요하다 이 정도의 얘기만 직접 하시더라도 좀 이 정도까지 소모적인 논란이 맞는 말씀이죠 사실은 그게 대통령이 최근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해보니까 대통령 배우자도 할 일이 많더라 이게 간접적으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화법인데 그 정도로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고 뭐, 한 번호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좌하는 조직은 있긴 있거든요 제2로 따로 안 빼서 그래서 지금 부속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대통령도 당무개입 안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뭔 윤심 논란 많이 나오고 또 전당대회까지 오시니까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도 저희가 다 해왔던 건데 이번에 약간 윤심 파리도 너무 심했고 윤심 논란 자체도 세게 불다 보니까 좀 이 자체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가지고 특히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거의 한 한 달 가까이 지금 연이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얘기가 어쨌든 안 나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가장 큰 이슈는 사실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한 이슈였거든요 그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이 전당대회 관련된 얘기는 아예 없었다고 또 이렇게 전해지던데 뭐 정말 아무 얘기가 없을 때입니까? 두 분 좀 들으신 거 없어요? 아무런 얘기가 없었겠습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전 대표의 행보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해가지고 라디오 인터뷰 내용도 쭉 들어보면 사실 누가 봐도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메시지였거든요 예를 들면 갖고 있는 직책들 부위원장 직책, 기후대사 직책 그거 다 비상근이라 괜찮다 보수 안 봐도 괜찮다라는 얘기도 했고 여론조사 얘기를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고 내가 1등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 얘기는 그냥 나간다라고 봐도 무방한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초선의원들이 연판장 돌리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출마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다라는 거는 누가 어떤 국민이 믿겠어요? 저는 그건 믿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두 분께 먼저 듣고 나머지 두 분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결정 우리 쪽 얘기하는 게 더 편해요 얼굴 표정이 되게 곤란해하시죠 저 얼굴 표정을 보면 역시 천아람 전 최고위원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경원은 불출마한 거 아니야 김준호 변호사님께서 제대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일단은 저는 틀렸으니까 사실 지난주에 아마도 출마할 거다 저는 출마 후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일단 출사표는 던지고 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기 좋게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경원 대표님을 과대평가한 것인지 아니면 나경원 대표님이 가진 말 못할 사정이 있지는 않은지 저는 오히려 후자 쪽에 좀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원래 이분이 꽃길만 걸었던 분이고 강단 있는 분이 아니고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거 분석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장제원, 권성동, 김무성,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은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탈당을 했어요 나경원 의원은 그때 왔다 갔다 하다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류지향성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한테 당대표 선거에서 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빠른 호란 불러태서 기소돼서 재판에서 3년 동안 있는 것도 있고 여러 평지풍파를 겪으면서 조금 더 단단해지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는 정말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원내대표까지는 합의 추대나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묘하게 줄타기 형태로 성장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 가기 위해서는 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배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커리어나 레코드 속에서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잊지 못했다는 건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압박 요소들이 분명히 작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게 뭔가 꼭 부당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 부분도 어느 정도 작동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나경원 대표가 수요일에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심지어 기자회견 장소까지 잡아가지고 출마를 하는 되게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날 오전까지도 출마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조수진 의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그냥 김준일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들리는 얘기 특히 나경원 전 대표의 사실상 캠프라고 볼 수 있는 구성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기자단체방도 만들었다고 했었어요 기자단체방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캠프 뜬다라는 얘기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거든요 기자단체방 만들고 심지어 대변인 직책도 임명이 돼서 대변인이 대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그래서 나경원 전 대표랑 가까운 분과 연락을 해서 캠프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 출마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이 지나고 한 하루 이틀 상간에 갑자기 온도가 확 바뀐 거예요 한 3일 전에 들었던 얘기랑 뭔가 다른 얘기가 저는 그래서 그 전날 이회창 전 총재도 만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출마한다고 봐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당내 어른들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런데 한 12시간 길게는 하루 24시간 정도 사이에 확실히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요즘 방송 많이 못 나왔는데요 지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아마 2주 전에 못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못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흘러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도 저희 이런 얘기 했다가 기억나요 이분이 좀 꽃길만 걸어온 스타일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잃을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도 있고 어쨌든 대법관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도 재판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막 논란이 됐던 부동산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집안이 사악이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압박을 받는다 그러면 뭐 할 게 많거든요 세무조사, 검찰 수사, 재판 뭔가 많은데 그걸 사실을 맞뜨릴 정도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렇게 해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성향을 보면 그러면 당연히 온갖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혼자 맞서는 게 아니라 집안, 남편, 가족들이 다 관련된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괜히 나갔다가 이럴 게 많고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안 나가는 게 너무 눈에 제외는 보이더라고요 지금 말씀처럼 대변인이 임명하고 방 만들고 이런 게 정치적인 행위니까 근데 그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스타일이나 주변 백그라운드 환경을 봤을 때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럼 약간 여론조사 추위 자체가 어쨌든 확실히 김기현 전 원내대표로 그게 좀 윤신비 몰아진 이후부터는 그 추위도 좀 봤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론조사도 있지만 물론 본인이 믿을 건 여론조사밖에 없었잖아요 당신밖에 없었지만 그거보다도 일단 대통령과 맞서는 상황 자체가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그거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도 감당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분들도 좀 맞다고 했지만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이승민처럼 이렇게 어찌 보면 정치를 해온 분 아니잖아요 거기서 딱 제안하면 결론이 났다고 봐요 전 변호사님이 저도 뭐 사실 약간의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고생할 것 같다 이게 저는 컸던 것 같아요 대단히 간결한 정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론조사상 지표들이 60%, 70% 나온다 그랬으면 고초를 겪더라도 같겠죠 근데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의 고초를 겪어야 되는 게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쉽게 찬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그게 예를 들어 고건 반기분 이런 분들이 이해가 가는데 굳이 정치를 본격적으로 물론 그때 고건 총리는 예전에 서울시장 선출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만 나경원 대표는 어쨌든 꾸준히 선출직으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이게 본인에게 어떤 오는 우리 뭐랄까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로 별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잔고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무질서한 뭐죠? 생명력 무질서한 생명력이 더 좋다 질서정연한 무기력보다 그게 불출마에 왜 들어가죠? 저는 거기는 출마 선언문까지 같이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 문장 그대로 쓴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본다 근데 저는 천하람 변호사 잠시만 여기서 우리가 빨리 광고 듣고 그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사입니다 김재수 위원장 어떤 얘기 하시려고 그랬어요? 천하람 위원장 이야기가 나경원 전 대표가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건데 고생하기 싫다라는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나경원 전 대표는 불출마 선언하는 그날까지 내가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당직선거 및 경선에 나경원 전 대표는 거의 다 출마하셨어요 그렇죠 서울시장 당대표 계속 연이어서 계속 출마를 하셨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늘 여론조사는 좋았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 중간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바람을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오세웅 시장이 경선에서 이겼다든지 조금씩 바뀌는 현상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렇고 그전도 그렇고 계속 여론조사는 좋았고 나경원 전 대표는 늘 선거가 되면 출마하려는 의지를 늘 보였었어요 저는 그래서 당선 가능성을 가지고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2시간 길긴 하루 전까지도 출마 의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거면 저는 나가서 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 모종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못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저도 모르죠 마이크 끄면 저희한테 알려주겠죠 오래 방송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좀 제법 긴 불출마 선언문 조금 뭐 네 분이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례적이기까지 했는데 이게 그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당을 위해서 불출마를 결정했다 이런 거는 또 아니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진짜 뒤끝은 좀 남아있는 듯한 자시가 엄청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좀 주목한 문구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까요? 사실 제일 임팩트 있던 거는 솔로몬 진짜 엄마죠 네 그럼 이제 저는 이 진짜 가짜 이런 거 보기만 해도 좀 지긋지긋한 면이 있는데요 진짜 보수, 진짜 엄마 이런 거 다 좀 진짜 청년 네 그런 거 다 좀 지긋지긋한데 어찌 됐든 진짜 엄마 같은 심정이다 라고 하는 거면 결국은 가짜 엄마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해가 가해지더라도 어떻게든 이걸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쪽이 있다라는 거를 사실상 한 건데 결국 그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본인한테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세력을 그렇게 존재하고 얘기한 것 아닌가 소위 말하는 윤회관들 네 그러니까 뭐 또 넓게 봐서는 이게 아주 넓게 보면 대통령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석학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무튼 굉장히 감정적인 그리고 이 감정적이라는 게 뭐랄까요 슬픔 이런 게 아니고 나름의 분노가 좀 담겨져 있는 비장한 느낌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질서정연한 무기력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이 역시도 그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라고 해석이 가능할까요 제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출마 선언문에다가 출마자에다가 앞에 한 글자만 붙였다 왜냐면 용감하게 불출마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용감하게 출마한다는 게 말이 되고 질서정연한 무기력보다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출마한다 이게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출마한다 제가 보기에는 출마 선언문에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마자에 앞에 그냥 한 글자만 그냥 보탠 거 아닌가 출마 선언문에 있는 문장 가져온 것 같아요 미미라는 글자에 약간 그런 느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었던 나경원 전 의원의 레이스는 일단 여기서 멈추게 됐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향후에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우리가 미리 얘기할 필요는 사실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로 우리가 이야기를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실 수도 있고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선수가 이 정도 되시는 중견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여성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자 어쨌든 지금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대결이 되지 않겠냐로 이제 전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리얼미터 의뢰로 미디어트리븐 의뢰죠 리얼미터에서 미디어트리븐 의뢰로 지난 25회에서 26일 1,00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김기현 의원이 40%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33.9%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자 역시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이 김기현 의원으로 가기보다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는 표들이 많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확연하게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갈지는 몰랐어요 두 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 지지하는 표심이 원래 친륜 표심이거든요 사실은 원래 주류고 표현이 그렇지만 전통보수의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니까 그래서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해도 표가 어느 정도 갈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나경원 전 의원을 지금 계속해서 지지해 오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너무하다 이거 라는 그게 있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걸 그냥 무작정 주류 쪽으로만 밀어줘가지고 될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시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비주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못하지만 아무튼 이쪽으로 쏠림이 있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는 전당대회가 좀 재밌게 갈 것 같은데 근데 이 여론조사가 안철수 전 대표한테 굉장히 유리한 여론조사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김기현 의원이 선전한 여론조사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여론조사는 한 0.3% 정도가 빠졌나 그랬을 겁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근데 여기 이 여론조사에 숨어있는 게 뭐냐면 리얼미터의 조사는 사실 인구 비례로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이 사실은 영남에 더 많은데 영남은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비율이기 때문에 표본 자체가 적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당원 구성은 영남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영남의 유권자들은 훨씬 적극적인 참호 비율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영남을 베이스로 하는 김기현 의원의 어떤 표심이라는 게 사실은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던 여론조사였고 수도권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은 더 김기현 의원보다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안에 있는 함정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이 당원 100%라는 조금 특이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왜곡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게다가 김기현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 비해 이번에 1대1 가상 구도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게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거는 100% 당원 구조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내용보다 김기현 의원의 상승세가 더 부각된다는 생각도 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막상 지금 이 추세로 가서 까보면 차이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날 수도 있다고 오히려 저는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김기현 전 대표가 오히려 저도 근데 이제 다만 이게 당원들의 표심이라는 거는 정말 투표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단정하기는 못한데 저라면 안철수 의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의 주식 투자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아네 주식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제가 주식 쪽집게 이런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일단 나냐 모르냐가 중요해요 김기현 의원이 그런 면에서 안철수 의원보다 뒤질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전국리 다 아니까 그렇죠 무릎팍 도사 나오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뭐 또 대선 후보 네 그럼요 근데 이제 당원들 투표할 때 되면은 일단 당원들은 김기현 의원 모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렇겠죠 원내대표도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가진 또 이 무기 하나가 당원 투표에서는 좀 애매해져요 인지도의 메리트가 일반 이제 당원이 아닌 분들과의 선거가 아니라 당심이 100%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박빙으로 계속 가겠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당원들도 또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주식 얘기하니까 그런데 제가 주가창 보고 있었거든요 아 지금 진짜예요 안내비 알잖아요 안내비 뭐 상한가 찍었단 말이에요 7만원 하던 게 지금 9만 5천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사실 정치 테마주로 영향을 늘 많이 받았었죠 지난번에 단일화 할 때도 그렇고 안철수 본인과 그 재단이 최대 주주다 보니까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안철수가 결국 당선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도 하지만 본인의 지분을 챙길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게 2등을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 스스로 어쩌면 단일화 하면서 오긴 했지만 본인이 지분이 있다 그러지만 확실한 지분은 그동안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1대1 구도가 됐고 안철수 의원을 다른 이준석이라든지 아니면 유승민 의원처럼 이렇게 확실히 쳐내기는 또 쉽지 않아요 이분이 왜냐하면 스탠스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친윤도 아니고 반륜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가에 나타난다 저도 지금 천 변호사 말씀처럼 지금 들어가기 늦었어요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확 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아마 이게 지지율을 하고 주가는 거의 연동할 것이다 연동되어 있다 보는데 그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당선은 안 돼도 뭐 하는 역할 이분이 결국은 당대표 하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처음에 대선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안철수 되겠어 설마 대선은 될 일 없지 이럴 텐데 지금은 당대표 안 돼도 다음에 누구랑 경쟁을 해볼 수 있겠네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라고 실제로 안철수 캠프에 계신 분도 이제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하면 최고의 수혜주는 자기네 캠프가 될 거라는 걸 뻔히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선물을 사도 같이 아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저희는 나눈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되든 구도 속에서 안철수 의원은 나름대로 또 자신만의 존재 집안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안철수 의원 본인한테는 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안철수 의원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수를 걱정하는 보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대로 김기현 호로 갈 수 있을까 총선을 거기에 대한 우려 그런 거지 적극적 안철수 의원 지지층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에 대한 지지세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권력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당선시키기는 힘들고 누구를 떨어뜨리는 건 쉽다 나경원의 불출만을 만들어냈지만 이토록 집권 1년도 안 됐는데 본인이 점지한 당대표 후보자가 50%가 아직도 안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한 거죠 사실은 물론 예전에도 대통령이 점지한 당대표 후보가 꼭 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서청원 의원 근데 그때는 경쟁자가 김무상 대표였어요 근데 그다음에는 결국은 총선 이후에 이정현 의원은 대표로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옛날에 박희태 당대표를 만들어냈고 그런 거를 비춰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의원들 만나고 이렇게 교합하는 이유도 당내에서의 본인이 갖고 있는 자항력이 생각만큼 세지 않다라는 거를 또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최악은 피했죠 3등하는 최악 4등할 수 있어요 4등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 예를 들면 후원들 나와가지고 특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저희 당의 조직표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스코어 열어봤는데 4등하더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당에 못 있습니다 사실 대선 후보급으로서의 면을 너무 구기는 그렇죠. 미래가 없어져요. 그러면 사람도 안 붙고 그런데 제가 요새 얘기 듣고 들어보니까 김준우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든 사람들이 붙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1등은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자 해서 리크루팅이 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하나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되면 제일 좋고 안 되더라도 이렇게 네트워크를 뿌릴 수 있는 그 정도는 된 거죠 사실 단일화 이후에 인수위원장을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맞는 걸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건 아마 네 분이 다 동의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번은 다르다 결국 변수는 유승민 전 대표의 출마 여부겠죠 마지막 남은 변수인데 유승민 전 대표가 상징하는 반윤회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당내에서 있는 반윤회관 기류가 있고 나경원 대표가 불출마를 했지만 실제로 지금 당내에는 반윤회관 파이 자체는 커져 있거든요 어떤 후보든지 간에 윤 대통령을 잘 우리가 보좌하겠다 잘 서포트하겠다라는 것은 대전제고 그 가운데서 친륜은 누구나 표방하겠지만 누군가는 반윤회관을 이야기할 것이거든요 반윤이 아니라 반윤회관이다 그렇죠 반윤이 아니라 반윤회관 전선으로 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은데 유승민 전 대표는 반윤회관의 가장 최전선에 계신 분이고 사실상 나경원 전 대표도 비윤 내지는 반윤 그 사이 어딘가에 지금 있었고 나경원 전 대표가 이렇게 감론을 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윤핵관들에 대한 반감 같은 것들이 당원들 사이에서 좀 있는 상황이고 그 반윤회관 파이 자체가 좀 켜진 건 맞아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반윤회관 파이를 커진 파이를 얼만큼 땅따먹기를 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고요 지금 안철수 캠프의 전략이 약간 바뀌었어요 제가 그전에는 가장 안철수 대표 항상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출마선 할 때가 지지율이 제일 좋다고 그런 얘기들이 늘 있는데 날이 갈수록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번에 아예 선거 전략 자체를 뒷심에 말 그대로 올인을 하는 방식으로 선거 전략을 수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는 본인의 위크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선거에 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승민 전 의원이 출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요 이미 늦었다? 늦기도 했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면 알아요 누구든지 유승민이 나온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랑 손잡을 것 같네 본인들은 안 하지만 어쨌든 보는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 안철수 대표가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맨날 방송할 때마다 맨날 디스하고 드로우하고 맨날 이러는데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안철수 대표랑 연대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친한 척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다음에 나가야 되잖아요 공청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유승민은 일단 안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김기현한테 줄서 없어놓고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될 만한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지분이라도 차준 수 있는 사람한테 도와줘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랑 약간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 보고 정치는 정말 생물이다 같은 행사 갔으면 찍을 수도 있죠 근데 보니까 둘이 되게 은근히 떨어져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붙어있는데 아무튼 저도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출마해도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뭔가 실기를 좀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석 위원장 얘기한 파이가 있으니까 또 출마 막상 하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할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했냐면 며칠 전에 안동 MBC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찍었더라고요 거기서 뭐 개혁보수 유승민 이래가지고 거기 사생결담이라고 안동 MBC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도 한 번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아예 유승민 특집을 2주 편성해가지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특집 방송까지 해가지고 개혁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불출마한다 이것도 사실 조금 근데 막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하는 거 보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은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저는 불출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불출마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중요한 판은 지금 이번에 당대표 되는 것도 아니고 유승민 의원이 다음번에 다시 원내로 진입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음번에 총선에 선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으로 픽업이 될 거냐 말 거냐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달린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숨을 좀 고르시고 세를 좀 더 귀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이 당대표 선거의 마지막 쟁점은 어떻게 보면 앞에 김재섭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당원 구조상 사실은 이제 결선 투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김기현 대표가 거의 결승 지점에 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게 엊그저께 마포포럼에 가서 김무성 대표랑 얘기를 했더니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공천을 주문했잖아요 나머지 중진들도 지금 다 그걸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안철수 의원도 그걸 호응했고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도 여기 나와서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홍준표 시장은 지금 tk 물갈이론 얘기하죠 그러니까 청와대 공천권이 칭윤 간별사가 등판하는 공천권 공천학살이 얼만큼 이루어질 거냐 아니면 그걸 막는 거에 대해서 과연 김기현 대표가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물밑에서 본인 지지율이 안 나면 그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김기현 당대표 후보는 그게 가져올 다음 총선에서 영향 미치는 효과 물론 그게 앞으로 공수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를 천명하고 안 천명하고 상당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게 당내에서의 어떤 반윤회관 혹은 비윤회관분들의 공통분모와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르면 이번 주말 어제 오늘 사이에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서 입장 표명을 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요 사실 일요일 방송은 토요일에 녹음 녹화를 하는데 또 그 사이에 이게 나와버릴까 봐 저희가 상당히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차라리 주중에 하지 주말에 하진 않겠죠 일요일에 할 수는 있죠 일요일 오후에 할 수 있죠 일요일 오후에는 뭐 하지만 저희가 방송할 때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네요 다행입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하고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이것까지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일단은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서 밝게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다 라는 이야기 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러브콜이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서로 지금 보내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서로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떻게 좀 공식적인 행보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안 하겠죠 어쨌든 나는 뭐 나서지 않겠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딱 불출마 선언을 할 때 대통령 연설했던 거 보내는 거 보면 그걸 띄우잖아요 보통 불출마 선언을 하면 그냥 그것만 하면 많은데 영상도 보면 계속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 거거든요 보내는 거 보면 직접적은 아니어도 간접적으로는 아마 김기현 쪽으로 저는 뭐 갈 거라고 봐요 마음 자체가 왜냐하면 그게 본인이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출마도 못했지만 본인도 어쨌든 정치를 해야 되고 저도 뭐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서울시장이든 나오면 뭔가를 하고 싶으면 이 주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분 스탠스상 그렇다 본다 그러면 직접 나서서 막 지지연설을 안 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분위기상은 김기현 쪽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것도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저는 실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나경원 전 의원한테 그래도 끝까지 지지를 보냈던 분들이 실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를 보냈던 정치인을 주저앉힌 사람한테 이 사람이 가서 그러니까요 도움을 주는 듯한 모양새 그거는 진짜 굴욕적인 모양새잖아요 물론 정치인의 관점에서는 넥스트를 생각하면 할 수도 있는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심지어 그 지지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좀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안철수한테 마음을 그나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총장 나경원 전 의원은 뭐 이렇게 가시 놓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와서 김기현 의원을 돕겠다 그러니까 물 밑에서 하더라도 정치권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죠 소문이 워낙 빠르고 소문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할 수 없을 거고 다만 나경원 전 의원 캠프에 있던 분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거의 아무것도 본인이 밝힌 대로 전당대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불출마 선언문에 보면 새로운 미래와 연대를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 판에는 더 이상 참전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 아닌가 정말 이 불출마 선언문이 섬세하게 작성된 것이라면 그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를 지지할 바에는 출마했겠죠 안철수 대표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굳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안철수 대표를 지지한다? 그럴 바에는 출마하고 말죠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 지지는 안 한 게 확실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김기현 전 대표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유승민 전 대표를 지지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 김기현 전 대표에게 나는 악영원은 김기현에게 모든 지지를 선언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은연중에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자신의 불출마를 완성시키는 방식이거든요 불출마의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모호하잖아요 여전히 한 가지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김기현 전 대표를 은연중에 지지를 하게 되면 본인의 불출마의 진정한 목적이 거기서 완성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주 미약하게나마 지지선언을 은연중에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니면 뭐 그런 거 불출마의 명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김기현 의원을 지지할 수 있다 김기현 후보가 줄 수 있는 건 공천밖에 없는데 나경원 의원이 선수 하나 추가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더 긴 여정을 볼 거라면 지금 그 수를 드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고 하지만 이 모든 게 사실 저는 조금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패스트트랙 수사로 이분이 피선고권을 한동안 박탈할 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저도 국회의원은 한 번은 중요하지 않은데 정치적인 생존은 되게 중요해요 이분이 장관도 원했었고 뭔가 대사도 원한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려면 현 집권 세력하고 척지는 일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어쨌든 뭔가 내려놓긴 했죠 당분간은 쉬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4년 남았으면 그 사이에 본인이 원하는 정치적인 회의를 하려면 장관으로 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인석권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생존 생존을 하려면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외적으로 아주 큰 뉴스를 통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 또 두 분 계시고 당내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최고 법관이 될지 안 될지도 4년 동안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거의 마무리할 시간은 됐는데요 이 얘기까지 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중동 특사 역할로 김재섭 위원장 왜 갑자기 이렇게 한숨을 아니요 그냥 갑자기 한숨 쉬고 싶어 이게 중동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UA랑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란이랑 문제가 생겼습니다 UA랑 그때 크게 뭔가 밀약을 맺고 협정을 맺었던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맞는데 기사를 잘 찾아보시면 역대 최고의 경제 순방 효과는 이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42조로 추정되는 그 42조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겁니다 이란이랑 문제가 풀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차라리 특사로 보내줘 왜 저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흘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짧게 듣고 끝내 맥락은 그거죠 2009년에 바라카 원전을 UAE에 우리가 수출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그게 사실 이번에 UA와 얘기가 잘 된 배경이긴 하니까 전지 대통령은 원래 이런 외교적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로 던진 건데 지금 문제는 이란이라서 그렇긴 한데 홍준표 시장님이 이걸 덥석 물어서 좀 푸싱을 하는 모습이 저는 좀 그래가지고 아까 한숨을 좀 쉬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사면할 때도 건강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새 보면은요 당대표들 요새 인사하러 가잖아요 당대표 후보들보다 자세가 더 꼿꼿하세요 이렇게 막 그래서 또 특사까지 얼마 안 있어서 가고 이러면은 좀 안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진사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김재석 위원장 또 저희가 늘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한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뭐 이렇게 박힌 돌 밀어내는 거죠 공개편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